어쩔 땐 그게 되게 민감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별로 아니 로그를 잡다 보면 로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미안해 근데 성질 내는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로그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로그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로그 대비하고 로그 했어 딸에 로그 됐어 로그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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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만 제작 로그 제작 난 어쩌면 넵킨 없어 이제 주워야 돼 넵킨 잡아라 넵킨 19초 불트렛이 있지 않습니까? 로그에서 로그에서 근데 넵킨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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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또 또 또 만났어 또 만났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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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ünü 모두 다운 떠오른 tras 짜은 ento 별로 패러들 안녕 iger 풀들 살린 사람들 살리지 말 시즌은 뭐야 메드킹이 없어 어차피 싸우다가 주면 되지만 일단 일단 아이고 어어 나 거기 여긴 줄 알았는데 딱 어차피 메드킹이 없어 다녀오세요 많이 잡았어요?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도 한 2마리 잡았어 2마리 왔는데 2마리 되죠 지금 애들이 옷같이 다 저렇게 이상한 옷을 다 입고 저 소방옷이에요 저게? 화생방옷 화생방옷 오오 이제 굽니다 볼트로이 뭐에요? 은영은 뭐에요? 그냥 깔면 되죠 ㅋㅋㅋㅋ ㅋㅋㅋㅋ 잘가 안좋아 지금 기기 보고있다 타운 한 번이 더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아 나 때문에 오고있다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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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앞에 아프게 아 뭐 가야 가야 가면 되요 여기 힐 틀려둘게 아프지 왼쪽으로 가시죠 오케이 없어졌네 너 쐈어 누가 쐈어 여기 뒤에 뒤에 완전 푸는 것 같은데 아니네 멈췄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하네 아 이게 이게 루즈님이 아까 사과를 하니까 나도 사과를 해야 되잖아 그냥 풀이소 풀어여 풀어여 풀가네 룰 안풀어 룰 안풀어 오 아직 안풀어 있군 뭐가 또 있어요? 아니요 여기 이쪽으로 돌아 다시 조심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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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다 룰 늙어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흫 간다 혼자, 슬슬이 간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하다 위야 여기 타고 넘어가셔야 돼 여기 일단 메디캡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까놔져 있는데 드세요 반대쪽에 로그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까놨어요 로그 있다 어딘가요? 모든 검사 앞에 있네 따라갈게요 엔젤린, 불토리 괜찮지 않나요? 체력이 몇이에요? 체력이? 아 너무 낮아요 아 그정도 충분하죠 29만이면 충분하죠 28만 22 아유 기름은 충분해요 당연히 아프죠 모버한테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그거는 그정도 충분해요 그정도 충분해요 딱 좋아요 딱 좋았습니다 그나마 쿨탑이 좀 빨리와서 도핑 쓰시면 그나마 좀 나요 그러면 스킬 파워, 아니 스킬 파워 몇이에요? 몇만이에요? 몇십만? 아 맞네, 나랑 똑같네요 나랑 완전 비슷해요 나랑 조금 안되요 한 방만 맞으면 도와요 조금 안되요 한 방만 맞으면 도와요 저도 총불해요. 그래서 터렉 데미지 내게 끼는 거 더뎌어. 어 왜 앞두고 있다. 왜 왜 왜 왜 여기 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. 사이퍼 사이퍼. 아 뒤에도 또 나왔네. 뒤에도 또. 한 마리네요. 지금 어디 밑에 있네. 혼자 있는데. 혼자서 지금 몹 잡고 있네 쟤. 이 타입인데? 안녕. 바보야? 우와 링크 있었어요. 꽤 버티는데? 여기 와. 여기 와. 어 살았어. 간다 간다. 이걸로. 다운. 죽어요. 죽겠다 죽겠다. 나도. 오바드 많이 죽겠다. 다 끝나네요. 오바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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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hate. 들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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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 여기 상자, 상자 상자있게 빈일이 느끼다, 디비전만큼은 여기 왜 이렇게 없어? 로그 또 발생했어요 아까 걔네들인 것 같아요 금방에만 있으면 돼요 금방에만 있으면 계속 로그는 끝없이 나오게 쟤가 달려가고 있는데 빨간 점이 보면 얘기해 드릴게요 잡힌 거일 수도 있겠다 그냥 그냥 어 밑에 뭔가 반짝이 있어요 아니아니요 3존에 있어요 3존에 중앙 정중앙에 있어요 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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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서 빨장 왜 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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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? 이게 바로 아재개 아 되게 꼼살이 좋네 내가 토치라고 한 다음에 그 토치 노래 부르니까 아 여기 네임드 이름이 토치거든요 근데 제가 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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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겁나게 뭐라고 막 그러네 옆에서 아재 됐다고 개그가 아재들이랑 어울려서 아재들 개그에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힘이 들어갔어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거 하나 밑으로 내려갈까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이동 중이네요 가는 길에 막 노랑이 떨어져 있는데 뭐가 이렇게 식구만? 식구만? 뭐 식구만? 다 떨어져 걸려? 식구만? 아 사지마세요 사지마세요 사면 안되지 그거 사면 안되죠 그거는 사면 안되죠 네 3조는 왼쪽 집회했던 곳 있잖아요 걔네들 8인파 처음 만난 곳 검문소 왼쪽 검문소 3조 힐파워드 힐파워드 일제가 좀 더러울텐데 맞죠 몇만 차나요? 여기 있다 120초 아까 전에 기회전이 잔 사면은 한 10만 원 괜찮은 것 같은데 오시면 링크 쓰고 제가 들어갈게요 같이 금석을 시켜버리라 자 박랭이요? 박랭이요? 오케이 여기서 전투 놀이하고 있구나 밖에 아직도 여기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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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온 하나 오케이 온다 온다 자 박랭이요 박랭이요 럭스 잡아야 해 오케이 불 터래 이티나 하여튼 오? 이거 잡은거에요? 와 인젤리 뺏어왔다 고맙습니다 화이자 화이트 반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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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큐었고 짧게 다음 카마안 끝 얘네는 얘네는 핫하네요 핫해 핫해 아주 그냥 뒤에서 와도 모르네 하신 4마리가 와가지고 싹 들었네